오른쪽으로 오른백 크로스 헤더 오우 들어갔습니다 수원의 선제 득점 이번에는 전은아가 만들어납니다 스코어 1대0 전반전 12분 리드에 성공하고 있는 수원의 표시입니다 수원의 첫걸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수원의 선제 100점 이번에는 전은하가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전반전 12분 리드에 성공하고 있는 수원 FC B 한쪽rage 가져고 있는 수원 박스 한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왼발 슈팅! 높게 뜬 곡! 돌아갑니다! 수원 FC 이민의 선! 자, 추가 골 나왔습니다! 김윤주의 환상적인 왼발!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예리한 가마차기! 김윤주의 왼발을 떠난 공 그대로!